여러분 안녕하세요. BobChinese입니다. 오늘은 TSC 제3부분 일상성화과 관련된 화제에 대해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분은 성화과 관련된 대화를 이어나가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준비시간 2초, 답변시간은 15초라서 최대한 빠르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너去过海边吗? 너去过海边吗? 去过... 가본 적이 있다. 海边... 해병, 바다가 너去过海边吗? 바다가에 가본 적이 있나요? 당연, 당연, 每年夏天, 我都会和家人一起去海边度假. 당연, 당연해요. 매年夏天, 여름하다, 매年, 매년, 해 맞다, 夏天, 여름, 워, 나, 나, 매 있을 때는 뒤에 항상 또 랑 같이 연결났어요. 회, 뭐 뭐 할 것이다, 和家人一起, 가족와 같이, 혹시, 가다로 휴가를 도났다. 당연, 매年夏天, 매年夏天, 워, 도웨이和家人 一起去海边度假. 당연, 매年夏天, 워, 도웨이和家人 一起去海边度假. 당연해요, 여름마다, 가족와 함께, 바다로 휴가를 떠나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집, 정시, 이点의 이즅, 이件 이즅, 옷 양산은 제 매어 함부르. 정시, 이点의 이즅, 중도 경식을 갖춘 옷. 매 시 명적, 的时候, 대, 천 입다. 워, 워, 想, 마이, 이件, 정시, 이点의 이즅, 매 시的时候,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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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이件, 정시, 이点의 이즅, 워, 매 시的时候,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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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중도 경식을 갖춘 옷을 사고 싶어요. 명절 부대 이 블로그요. 听说, 你要去中国旅行, 什么时候回来? 听说, 你要去中国旅行, 什么时候回来? 언제 와? 중국 여행 간다던데, 언제 돌아와요? 워, 下个星期出发, 在中国, 다이 10天, 下个星期, 다음 주, 추바, 출발, 在中国, 다이 10天, 在中国, 중국에서, 다이, 머무르다, 10天, 여흐, 워, 워, 下个星期出发, 在中国, 다이 10天, 워, 下个星期出发, 在中国, 다이 10天, 탐주의 추바하여, 중국에서, 요시감, 먹는다. 圣诞节, 你打算, 怎么过? 圣诞节, 你打算, 怎么过? 圣诞节, 크리스마스, 打算, 개회, 怎么过, 어떻게 보내다? 圣诞节, 你打算, 怎么过,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건가요? 和女朋友, 一起吃吃饭, 看看电影, 你呢? 和女朋友, 一起吃吃饭, 看看电影, 你呢? 和女朋友, 一起, 여자친구랑, 같이, 吃吃饭, 밥을 좀 먹고, 看看电影, 영화 좀 봐, 吃吃饭, 看看电影, 동사 두 번 써주세요, 말투 좀 더 자연스럽게, 가벼게 만들어주세요, 吃饭, 看电影, 이렇게는 말투 좀 쓰세요, 너희呢? 당신은요? 和女朋友, 一起, 吃吃饭, 看看电影, 너희呢? 和女朋友, 一起, 吃吃饭, 看看电影, 너희呢? 여자친구랑, 밥을 먹고, 영화 봐요, 당신은요? 你, 体检了吗? 你, 体检了吗? 体检, 공강 공진, 你, 体检了吗? 공강 공진을 받았어요? 上个月, 已经体检了, 都很正常, 上个月, 已经体检了, 都很正常, 上个月, 친南달, 已经, 뭐 뭐了, 이미 뭐 뭐했다, 体检, 공강 공진, 上个月, 已经体检了, 都很正常, 都 뭐 된다, 正常, 成 상의다, 上个月, 已经体检了, 都很正常, 上个月, 已经体检了, 都很正常, 친南달달, 이미 공강 공진을 받았어요, 뭐 도成 상의다, 你还要工作, 며 시간 도 일해야 하나요? 再做一个小时,把报告写完就回家,你先走吧。 再做一个小时, 再做一个小时, 再做一个小时,把报告写完就回家, 把同三一完就同三一, 初번째 행동跟那家 마자 바로 두번째 행동으로 하다, 把嬰嬰就嬰嬰, 报告報告書, 写,不顾送的四大别有一个同三, 写, 回家, 把报告書写完就回家, 不顾送了日他四个拿走, 你先走吧, 再做一个小时, 把报告写完就回家, 你先走吧, 再做一个小时, 把报告写完就回家, 你先走吧, 凡事干만 도화구 보고するタンス 후 집에 갈게요, 먼저 카세요, 办公用品都买好了吗? 办公用品都买好了吗? 办公用品 办公用品 参務用品 买好 它撒다, 擦 놓았다, 办公用品都买好了吗? 参務用品은它撒았어요? 都买好了, 已经放在办公室里了, 缺什么再告诉我? 都买好了, 已经放在办公室里了, 缺什么再告诉我? 都买好了, 已经放在办公室里了, 이미 사무실에 타또다, 缺什么再告诉我? 缺 모자라다, 什么 뭐 무슨? 再 다시, 告诉我, 알려주세요, 缺什么再告诉我? 都买好了, 已经放在办公室里了, 缺什么再告诉我? 都买好了, 已经放在办公室里了, 缺什么再告诉我? 它撒습니다, サムシェ에 타또었으니까, 모자라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您觉得这家咖啡厅怎么样? 您觉得这家咖啡厅怎么样? 您觉得 당신 생각해? 这家咖啡厅加... 一家咖啡厅两家咖啡厅, 一家咖啡厅两家咖啡厅, 您觉得这家咖啡厅怎么样? 一咖啡能 어때요? 这家咖啡厅环境很不错, 就是人太多了, 有点吵 这家咖啡厅环境很不错, 就是人太多了, 有点吵 这家咖啡厅, 一咖啡, 环境, 분위기, 环境, 여기서는 분위기라고 이해하세요, 很不错, 不错呢, 좋다는的是비요? 环境很不错, 분위기 좋다, 就是, 단지, 人太多了, 사람 너무 많다, 有点吵 좀 시그럽다, 这家咖啡厅很不错, 就是人太多了, 有点吵 这家咖啡厅环境很不错, 就是人太多了, 有点吵 一咖啡能 분위기는 좋은데, 사람 너무 많아서 좀 시그러워요 请问, 这附近有公园吗? 请问, 这附近有公园吗? 请问, 马尔中, 물어보십다, 失礼합니다, Excuse me, 例えば, 这附近有公园吗? 这附近, 以根招, 有公园吗? 公园 있어요? 请问, 这附近有公园吗? 以根招呢? 公园이 있나요? 有, 只走十分钟左右, 就有一个很大的公园, 有, 只走十分钟左右, 就有一个很大的公园, 有, 있어요, 只走, 都 바로かった, 就かった, 十分钟左右, 10分 정도, 就有, 바로 있다, 一个很大的公园, 아주空空운, 有, 只走十分钟左右, 就有一个很大的公园, 有, 只走十分钟左右, 就有一个很大的公园, 就是有, 突바로十分钟左右, 只走十分钟 akan, 就有一个很大的公园, 你怎么来得这么晚? 怎么, 为什么, 来得晚? 周园entin flavour with, 这么, 为什么, 你怎么, 来得这么晚?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路上堵車堵得很厉害 實在不好意思 下次我一定提前出發 路上堵車堵得很厉害 實在不好意思 下次我一定提前出發 路上 キレ 堵車堵得很厉害 堵車堵得很厉害 車が 너무 맥키라 實在不好意思 實在請教 不好意思 下次談文 我一定談的是 提前出發 提前出發 堵車堵得很厉害 路上堵車堵得很厉害 實在不好意思 下次我一定提前出發 路上堵車堵得很厉害 實在不好意思 下次我一定提前出發 車が 너무 맥켜서 緊張 미안해요 端部內 꼭一直出發 할게요 你去過海邊嗎? 你想買什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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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时候回来? 圣诞节,你打算怎么过? 圣诞节,你打算怎么过? 你体检了吗? 终于你打算怎么过? 圣诞节,你打算怎么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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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您还要工作几小时? 办公用品都买好了吗? 办公用品都买好了吗? 您还要工作几小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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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请问,这附近有公园吗? 您还要工作几小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